디지털 전환 교육 오는 3월 11일 토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구글 교육 전문가 김동원 박사의 메타버스와 디지털 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구글 연수가 진행된다. 이번 구글 연수에서 김동원 박사는 구글 주소록을 주제로 구글 도구를 활용한 업무 환경 구축과 구글 주소록을 활용한 업무 연결 및 온라인 환경을 다룬다. 세부 내용으로는 구글 주소록의 기본 설정, 구글에서 검색되는 비즈니스 프로필 설정, 주소록 동기화 및 기본 사용법, 구글 계정으로 주소록 사용하기, 기본 구조 및 작동 방식, 그룹 및 공유를 위한 설정 등을 다룬다. 디지털 전환과 메타버스 교육 전문가인 김동원 박사는 구글의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유연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연수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연결과 창조 그리고 협업이 가능한 메타버스 시대의 사용자가 가장 행복한 곳에서 업무를 즐기는 것이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다가올 디지털 전환 및 메타버스 시대는 온라인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디지털 전환 교육과 비대면 교육 전문가인 김동원 박사는 전세계 2억여 명 이상 교육에서 사용하는 구글의 다양한 도구 중 14개의 온라인 강의를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동원 박사의 디지털 전환 교육은 구글의 교육 파트너인 디코랩, 다이칼랩의 주체로 진행되며 구글 공인 교육자 양성이 일환이다. 한편 구글 PD 파트너인 디코랩과 구글 공인 교육자 과정을 오는 4월 공개할 예정이며, 디지털 전환 교육을 위한 무료 구글 연수는 강연 플랫폼인 이벤터스에서 신청 가능하다. 구글 교육 전문가 김동원 박사의 무료 교육 안내 링크 또한, 김동원 박사는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글 도구 온라인 교재를 주제별로 정리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온라인 교재로 무료 배포하고 있다. 무료 배포 교재 링크 김동원 박사는 커넥트원격 평생교육원 부원장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겸임 박사로 재직 중이다. 구글 공인 교육자 구글 공인 트레이너로 디지털 전환과 메타버스 시대의 학습과 업무 능력을 향상을 위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내부 조직 활성화 즐거운 직장을 위한 유쾌한 소통법 감정노동 해소 감정경영 부부와 연인의 소통 대화법 등이다. CEO 조찬 세미나 및 삼성 LG 한국전력공사 등의 기업과 경기도역식교육연수원 한국자유총연맹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철도청 살림청 등의 유관기관 등에서 비대면 온라인 박사범 리더십 및 소통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